네, 바다처럼 푸른 이곳 부스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한데요.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곳 부스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는 프린세스 요트는 영국의 LVMH 그룹 산하에 있는 요트 제조회사고요. 세계 3대 명품 브랜드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. 화면에 보시는 같이 저희는 파워 요트 위주로 저희가 제조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가 M클래스, 프라이브리지, V클래스, S클래스 단위로 여러 가지 한 20개 정도의 모델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배 크기로는 40피트부터 40m까지 이렇게 큰 레인지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요트를 구매하실 좀 어려운 자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패키지 위주로 적은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보트쇼 나와서 이제 홍보하고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정말 많은 분들이 보트와 요트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